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좀 도덕질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모두가 고생을 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연하게 독일 공영방송인지 아니면 어디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봤습니다. 참 레바논 레바논 레바논이 여러분은 레바논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접하시는 분들은 시돈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위두왕이 무슨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백향목 이거죠 백향목 이 나무를 제공했다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돈 성경에서는 영어명칭은 티루인데 성경명칭은 티룬과 이렇게 아마 번역될 겁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알파멧의 원조인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렇게 광대한 무역지를 다 개척을 했던 거죠. 여기가 이제 내전을 겪었죠. 그다음에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서 있었던 나라고 물론 지금은 뭐 이스라엄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마는 프랑스령이었고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번화했던 그런 장소인 거죠. 그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엉망칭창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엉망칭창이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엉망칭창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금 빈곤선에 와 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가지고 여러분들 합해가치가 2019년 이하 이래로 지금까지 합해가치가 90% 저가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미국 달러화를 하고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13% 생활은 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파운드라고 이야기하더구먼요. 레바논 파운드로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87%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레바논 파운드 가치가 여러분들 추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이 독주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국민소득격감 그다음에 자국화폐가치 추락 그 연금생활자들이 완전히 빈곤 순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나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마음이 아픈지 참 저렇게 좋은 나라 니산 자동차를 이끌었던 양반도 이 레바논계 사리바교를 나오고 브라질계 인민자죠. 여기는 인민을 많이 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건이 덮쳤을 때도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조국을 떠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로 이민이 많았던 것은 내전이 있었을 때 내전이 있었을 때 20세계 내전이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죠. 떠날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중해니까 행편이 되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행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작은 쪽배를 타고 여기 건너다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어려워진 나라에 또 시리아가 내전을 치르면 또 시리아 난민들이 100만 이상 정도가 베이루트에 몰려와 가지고 또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레바논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정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러분들 그 한 시민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멕시코하고 달리 우리는 그냥 마피아가 나라를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마피아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일군의 여러분들 서클들입니다. 새로 만든 계급인 거죠. 선거 부정을 제가 맡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계급이 사회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영속화할 수 있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계급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바로 어디서 보는 거 하니까 레바논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보시게 되면 세계 역사상 최악 수준의 경제난 전력 공급이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게에서도 다 여러분들 뭐죠 얼려야 되는 제품들은 팔지 않는 거죠. 불 꺼진 베이루트 경제 위기 레바논 연론안 극심 2020년도에 부두에 적재되어 있던 그런 화학약품들이 폭발해가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국내 총생산 가운데 한 20% 정도를 관광으로 유지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국민 4명 중 한 병이 빈곤척 여기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은 레바논이 150년 세계 역사상 150년에서 가장 심각한 2019년부터 이게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네요. 이렇게 이런 나라가 물론 종교 분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이 한 분이 제목을 잘못 붙였죠. 국의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이 쪽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서너 차례 정전이 계속되고 있고 환전소에서 100달러를 내밀었던 레바논 화폐 한 뭉치를 꺼내줬는데 1달러는 레바논 리라 9만 3천 파운드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화폐 가치가 추락합니다. 한 국가의 새로운 계급이 여러분들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옥죄게 되면 자기 지지층을 여러분들 먹여 살리기 위해가지고 화폐 발행을 남발시키게 되고 결국은 뭐죠 초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생산활동이 극감하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를 가진 사람들은 웬만큼 생활이 가능한데 자국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들 봉급이 40달러라는 겁니다. 경찰관들. 화폐 가치가 여러분들 이만큼 받아도 화폐 가치가 똥값이 돼버린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네요. 레바논 정치학자 알 샤라바티 교수는 국가경제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심각한 정경유착 구조를 지적한다. 선거 부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이 특정 여러분들 계급을 형성하게 되면 심하게 뜯어먹을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냥 점잖은 말로 심각한 정경유착 구조 이렇게 하지만 그게 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해먹는 겁니다. 국민들 수탈하는 거죠. 그리고 남북한이 공의 여러분들 잔인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공의 여러분 잔인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부분 문을 닫아도 이런 북한이 저렇게 지탱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북조선하고 달리 남조선에 선관위를 장악해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되면 그 계급들이 국민을 얼마나 옥죄겠습니까. 나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레바논 사태의 원인을 과거 군벌 세력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고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이 금융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나라 돈을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빈부격차는 커지고 중산층은 몰락하게 됐다. 종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치 권력의 금융자의 사유화와 공공부분에 의한 통제 강화가 오늘날 레바논 화폐가치를 90% 넘게 평가시킨 주요 원인이 됐다. 레바논 정치권을 구시대 마피아 계층이라고 날선 비판하는 알샤라 바티 교수는 청년 세대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년 세대들이 뭡니까. 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대학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루속히 떠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죠. 레바논은. 레바논에 여러분들 살았던 인민들이 세 차례 지금까지 세 번의 큰 이민 열풍이 여러분들 잃었는데 만일 내가 레바논에서 사는 부모라고 하면 내전 당시에 다 떠났을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좀 잘해볼 수가 있지만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섭성과 그다음에 그 민족성하고 그 국가의 체제가 여러분들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타이밍을 많이 늦췄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 제가 만일 홍콩의 시민이었으면 뭡니까. 민주화운동이 딱 종식되어 중국 공상당의 지배가 본격화될 때 가감히 떠났을 겁니다. 왜 회생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러면 좀 잘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라는 것은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도가 부정선거가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레바논 사례지만 저희들은 젊은 날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바논은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에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을 때는 그 계급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 것인가. 잘 될 겁니다. 뭐 희망을 갖고 또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새로운 계급들은 어마어마하게 배타적인 그룹이 될 것이고 상대방을 뭡니까. 배척하거나 약탈하거나 수탈하거나 억압하는 대상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사람이 여러분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레바논 파운드하가 여러분들 암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달러당 여러분들은 2천 파운드 였는데 달러당 만 파운드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더 심하겠죠. 이게 2022년 또 6월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하폐가치가 추락하는 겁니다. 하폐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퇴직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카돌릭 신부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음식물을 나눠주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더군요. 국가라는 것이 참 정치가 무너지게 되고 체제가 변질되고 성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가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여러분 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참 인상적이 있던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한 가족의 아이가 가장이 4명인데 직접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더군요. 건너던 가운데 특히의 해양경비대에 걸려 가지고 24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다시 4만 원으로 추방됐더군요. 어린아이도 한 7살인데 꼬마가 24일간처럼 구금됐더군요. 다시 갈 그런 계획이 있냐 다시 꿈을 꾼다는 겁니다. 지중해를 넘어가 유럽을 갈 꿈을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꼬마한 대여러분들 기자가 묻습니다. 너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 자기도 가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만 너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는 게 힘들대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겁니까 2018년 5.8 4.01 4.16.5 110 22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화폐가 진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이 그냥 급격하게 여러분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관광 부부냐 이런 것이 모두 다 여러분들 다 그거 하고 외체를 못 갖겠다고 여러분들 모라토리움 우리가 외체를 못 갖겠다고 이렇게 선언해버렸으니까 외국계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어려워진 레바논은 현재 레바논 역사의 세 번째 대탈출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일찍 짐을 싸는 거죠. 2019년 이래로 3천 명의 의사와 5천 명의 여러분 간호원이 나라를 떠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부모들이 영어를 좀 잘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면 잘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영어가 원수 가게 되면 밥벌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불리하겠죠. 영어권 국가가 아니니까. 거대한 여러분들 이 사람들 다 떠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지. 합해가치가 90% 이름 추락을 했고 인구의 50%가 지금 빈곤선에 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나 이런 사람들의 봉급이 합해가치가 추락했기 때문에 한 달에 50달러 수준입니다. 이래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레바논 사례기긴 합니다만 체제가 변질되거나 권력의 독주를 국민들이 제어할 수가 없으면 나라가 이런 운명에 빠지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서양풍이 강했고 개방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프랑스 지배를 받던 레바논인 거죠. 내전도 겪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45분짜리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나갈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보트를 타고 여러분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과의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게 얼마나 이런 겁난 일인지 뭐 이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정경유착구조 끼리끼리 해먹는 집단이 생긴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연구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자기들끼리 해먹을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발등의 불이 되어가 뭡니까 본인이 경험할 때서야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정신들을 대개 못 차릴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상화되고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것이 도대체 내한테 어떤 문제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이러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뭐 그냥 국민들이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걸 앞세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죽든지 살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뭐죠. 약탈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여러분 레바논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정치 집단을 그냥 마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여러분들 화적장에서 발생한 그런 폭파 사고를 여러분들 파헤치는데 기자한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문더문 마피아가 여러분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 집단 자체가 마피아다 이야기죠. 마피아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가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기 이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참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이렇게 운이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보게 되면 참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나 하고 그다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이 6월 30일 날 완강이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부한 최초이자 거의 마지막이 그런 해부 시리즈일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해왔는가를 다룬 이 책을 여러분께서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 오랫동안 여러분들 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방송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이런 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런 세계역사책은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숨 돌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